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도무지 법을 지킬 의도도 없고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색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행국이 그렇습니다. 결국 여건은 검찰에 대한 정지작업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공작의 주요 책임자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인 임종숙 전 위원을 총선에 정격 출마시킬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종숙 전 실장 행보입니다. 임종숙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이런 뜬금없는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그 당시에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워낙 정치공작에 익숙하고 능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무슨 꿍꿍이를 뿌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자 연합뉴스는 정치활동을 중단한 임종숙 전 실장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임종숙 전 비서실장은 현재의 남북관계 냉각기를 돌파할 몇 안 되는 인물로 거론되면서 총리나 통일부 장관 등 역할론이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임종숙 사퇴의 이유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이제 청와대는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숙 씨입니다. 검찰은 잠정적으로 임종숙 전 비서실장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사건의 주요 인물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주요 핵심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현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부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송 후보를 도왔다.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자들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신규명 변호사가 중간에 경선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주요 혐의자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최고 결정자 최종 결정자로 관조하고 있지만 그 최종 그 바로 위에 또 결정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선거 공작의 주요 책임자를 이제 총선에 내보내도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검찰 장악이 끝났다는 일종의 신호탄에 해당합니다. 다음 질문은 임종석 복귀 추진입니다. 범여건이 임종석 복귀를 위해서 토대에 닦는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1월 16일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만나서 총선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1월 21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실장에게 1호 정강정책방송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날 원혜용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중요한 인재를 잃는다는 것은 당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4.15 총선에서 출마해야 되고 당을 위해서 큰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탁 사람을 찝어서 나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이게 작전이죠.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마지막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검찰 평정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봅니다. 여권은 이제 이 정도면 검찰이 우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임종석 복귀수에 실린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착하게 지적합니다. 감잡고 도망쳤던 임종석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권 실시의 연류 의혹이 있는 신라젠이라든지 라임펀드니 우리들 병원이니 하는 사건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악이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권력기관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임종석을 등용시키는 겁니다. 선거공작 책임자는 물론이고 선거공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항우나 전 울산경찰청장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도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함입니다. 일부러라도 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면제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권 차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치심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미안함 같은 부분은 참으로 만나기가 힘든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그들이 만회하느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얼마나 앞으로 질주와 독주를 계속할지를 예상해보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면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집단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